붓고 떨어지고 옛날 어떤 곳에 머슴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늘 머슴사리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주인 영감이 소 외양간을 빨리 고치지 않는다고 청년을 꾸지람했습니다. 이놈의 집이 아니면 굶어 죽겠어? 머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뒤 돗자리 장수가 되어 이곳저곳을 다니며 돗자리를 팔았습니다. 하루는 돗자리를 파느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산속에서 그만 해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무덤 옆에 돗자리를 세워 바람막이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지요. 이 사람이 한참 자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겠나? 말소리는 맞은편 무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난 못 가겠네. 임자나 가서 많이 먹고 오게. 이 소리는 돗자리 장수가 누워 자는 무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무덤 안에 있는 해골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숨을 잇는 힘껏 꽉 참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오늘 저녁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죽은 뒤로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밤 당신이 오셔서 돗자리로 잔바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이 돗자리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 돗자리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붙을 접, 자 하고 떨어질 낙 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무엇이든지 붙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떨어질 낙 자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붙었던 것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그 글자를 받아가지고 전에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인 영감의 딸이 혼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신랑을 신방에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돗자리 장수가 붙을 접 자를 만지며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자 갑자기 신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색시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들여가 보았지요. 그때 돗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니까 문 밖에 있던 색시 어머니가 신방 안으로 엎어지면서 신랑하고 색시 위에 쫙 붙어버렸습니다. 색시 어머니는 요동을 하면서 울며 불며 남편을 불렀지요. 주인 영감은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신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돗자리 장수가 다시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니까 영감도 딸 부부와 아내가 붙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위에 쫙 붙었습니다. 앞집 늙은이를 데려오너라. 뒷집 늙은이를 데려오너라.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늙은 할멈이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앞집 알멈이 입 빠진 입을 호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신방에 들어와서 내 사람이 붙어서 울며 불며 야단 법석인 것을 이리 만지락 저리 만지락 거리면서 보았습니다. 돗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지요. 붙어라. 앞집 알멈도 내 사람 위에 쩍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 영감 위로 앞집 알멈이 갑자기 올라가 붙는 바람에 아래에 깔려있던 주인 영감의 엉덩이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똥을 싸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기르던 개가 똥 냄새를 맡고 냉큼 신방에 뛰어들어와서 똥을 마구 핥아 먹었습니다. 돗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어요. 붙어라. 그러자 개도 앞집 알멈 위에 쩍 가서 붙고 말았습니다. 신랑 신부 주인 영감 부부 앞집 알멈 그리고 개까지 붙어서 울며 불며 아주 야단 법석이었지요. 누구 한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아이고 하며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좋아라 하며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 영감이 눈물을 흘리며 돗자리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줄 테니 제발 좀 떼어주게. 돗자리 장수는 주인 영감이 이렇게 애원하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떨어질 낙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떨어져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서로 붙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과 개가 떨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레벌떡 문 밖으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흐르는 비지 땀을 닦으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돗자리 장수는 불쌍한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옴두커비와 색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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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산에 가면 산신께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과 달을 향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몇 해 동안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 정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뵐게 되어 부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열 달 뒤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 끔찍한 옹두커비였습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슬펐지요. 이것도 우리들 발자인가 보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옹두커비를 사랑하고 아끼며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옹두커비는 마치 어린애 모양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어리광을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옹두커비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옹두커비는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옹두커비가 어머니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습니다. 옹두커비가 한 놀라운 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김좌수 댁 딸과 혼인을 맺게 해주십시오. 김좌수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일 뿐만 아니라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옹두커비가 그런 집 딸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니요. 어머니는 그저 어하니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옹두커비를 쳐다보다가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김좌수는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양반들기다. 그런데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옹두커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좌수 댁 딸하고 저를 혼인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범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타일러도 옹두커비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김좌수 댁에 장가를 들겠다고 우겼지요. 되든 안되든 김좌수 댁에 가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옹두커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왔는가? 네, 저 잠깐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옹두커비 아버지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숨을 바치고 좌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좌수님께서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낳은 자식이 옹두커비입니다. 옹두커비이긴 하오나 자식이라고 여기며 길러왔는데 이놈이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사람이 바로 이댁 이댁 아 아가씨입니다. 옹두커비 아버지는 그만 목이 꽉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는 비지 땀이 줄줄 흘렀지요. 좌수영감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옹두커비 아버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옹두커비 녀석이 하는 말이 만일 김좌수님 때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검을 들고 제가 나온 대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안 될 줄을 알면서도 그저 이렇게 말씀이나 드려보려고 온 것입니다. 좌수영감은 말없이 듣고 있더니 한참 동안 눈을 끈뻑끈뻑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뒤 옹두커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니까 딸들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옹두커비 아버지는 좌수영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서 썩 나가라고 소리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말해주자 그저 기쁘고 황송해서 저를 백번이나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좌수영감은 하인을 불러 말랬습니다. 안방에 가서 아씨들을 다 여기 모셔오너라. 딸 세 명이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얘들아 좌수영감이 딸들에게 말랬습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옹두커비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옹두커비가 장가를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구나. 그리고 만약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나왔던 것으로 도로 검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생각하여 보고 이 사람을 불쌍히 생각한다면 그 옹두커비한테 시집을 가다오. 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께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뒤 도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좌수영감이 다시 세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생각한 대로 한 번 말해보아라. 가장 먼저 큰 딸이 말했습니다. 전 죽으면 죽었지 그런 험상스럽고 꺼림칙한 옹두커비한테는 시집을 못 가겠어요. 다음으로 가운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그런 옹두커비 같은 것한테 시집 보내려고 지금까지 길렀어요? 저도 못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막내딸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막내딸은 세 딸 가운데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며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귀하게 길러주셨는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두꺼비한테 시집가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좌수영감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하다. 내가 진정한 내 딸이로구나. 좌수영감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앞니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감히 제 딸에게 장가를 오겠다는 옹두커비가 예사 옹두커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모르는 큰 딸 가운데 딸은 옹두커비를 천하다며 처음부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옹두커비한테 시집을 가면 옹두커비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옹두커비한테 시집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좌수영감은 옹두커비 아버지를 불러서 막내딸이 옹두커비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옹두커비 아버지는 그저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좌수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옹두커비 어머니와 옹두커비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국 옹두커비와 좌수영감의 막내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좌수영감은 중매인을 내세워 남은 딸들도 좋은 혼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하루 바삐 시집 보내려고 큰 딸과 가운데 딸의 혼인을 서둘러 치렀지요. 드디어 옹두커비가 장가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 딸과 가운데 딸은 입을 실록실록 하면서 아우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별일도 다있어 젊은 아이 어디 시집을 못가서 하필 옹두커비 같은 것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을까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못살겠어. 막내딸은 언니들의 구박을 꾹 참고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옹두커비가 단말이 요란스레 방울 소리를 내며 좌수영감 내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말 등에 맷둘만한 옹두커비가 입을 넙죽넙죽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통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앉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옹두커비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좌수영감님의 막내딸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라고 정한 이상은 옹두커비 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러니 아내된 도리를 다해야겠다. 막내딸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옹두커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옹두커비 신랑이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색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신랑이 시키는 대로 가위로 등가죽을 쭉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옹두커비 가죽 속에서 사내답고 씩씩하게 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좌수영감의 막내딸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막내딸이 기쁨을 참지 못해 방글방글 웃으니까 언니들이 또 놀려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옹두커비 서방을 맞은 게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을까 집안이 망할 징조야 하루는 좌수영감 내 사위들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큰딸 가운데의 딸의 남편은 아주 용기있게 화를 어깨에 메고 말을 탔지요. 그러고는 옹두커비 곁에 와서 옹두커비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사냥하는데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세나 옹두커비는 고개를 끄덕끄덕 가며 가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옹두커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 뒤를 슬렁 슬렁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리저리로 말을 빠르게 몰아 달리면서 산짐승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옹두커비는 하인을 데리고 산곡 데기에 올라가서 하인더러 등가죽을 가위로 베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베었지요. 그러자 사내답고 씩씩한 도령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요. 늠름한 도령은 무엇을 외우는지 중얼중얼 하면서 공중에서 손을 두세 번 허우적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데없이 머리가 하얀 영감한 분이 나타나더니 늠름한 도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도령이 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산신 영감 오늘 사슴이 한 백마리쯤 있어야 하니 수고롭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영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곧 가져오겠습니다. 산신 영감은 도령에게 한 번 절을 한 다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으니 산 아래에서 백마리쯤 되는 사슴무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옹두꺼비 도령 앞에 주저앉으면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옹두꺼비 도령은 하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 두꺼비가 되어야 하네 두꺼비 가죽을 가져다 주게 도령은 다시 옹두꺼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맏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숨가쁘게 사냥을 다녔지만 사슴은 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옹두꺼비가 백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일은 사슴들이 도무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하인이 모는 대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앞만 생각해도 옹두꺼비가 잡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큰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집에 돌아갈 일이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사슴은 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 아침에 사냥을 간다며 뽐낸 것이 우스워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닥불을 놓은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저놈의 옹두꺼비가 잡았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슴들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 뒤 말을 달려서 사슴들을 빨리 몰아가지고 옹두꺼비보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게 다 우리가 사냥해온 것입니다. 이날 좌수연감 집에서는 사슴을 요리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옹두꺼비는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지요. 옹두꺼비를 보고 좌수연감의 맏딸과 가운데 딸이 막내 동생을 얄밉게 조롱했습니다. 저기 내 서방님이 오시는구나 사슴도 수천마리 잡아가지고 그러나 막내 동생은 꼭 참았습니다. 여보게 두꺼비 신랑 자네도 같이 마시고 옹두꺼비 소리나 한절하게나 큰딸의 남편도 옹두꺼비를 넙신여기며 놀려댔습니다. 옹두꺼비는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색시를 불러 가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색시가 옹두꺼비의 등가죽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도령이 옹두꺼비 가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고슬처럼 반짝이고 기운차게 위로 찢어 올라간 돈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눈으로 한번 노려보면 누구나 그 위험에 놀라서 몸을 오그렸지요. 좌수영감의 맞달과 가운데 딸 그리고 사위들은 지금까지 옹두꺼비라고 업신여기어 부대접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옹두꺼비 도령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옹두꺼비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수영감 부부 앞에 가서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냈습니다. 또 좌수영감의 큰 딸과 가운데 딸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에게도 공손히 절을 냈지요. 그런 뒤 아내를 등에 업고 제 부모님을 양력 겨드랑이 밑에다 끼고 헐헐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좌수영감 부부는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홀아비 혼장과 제자 시골 사당에 맹랑한 학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곱살밖에 안된 녀석이 이따금 엉뚱한 짓을 잘했지요. 다른 고울에서 온 혼장은 집이 몹시 가난한 데다 홀라비 여서 파접을 해도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서당에 눌러 있었습니다. 꼬마는 어린 눈에도 그게 안되었다 싶었는지 엉뚱한 짓을 했지요. 혼장님 이 동네에 예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세요. 옛기 어린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혼장은 엉뚱한 소리에 허허 웃으며 나물었습니다. 꼬마는 다음날도 혼장한테 갔지요. 혼장님 혼자 사시면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십시오.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혼장은 또 허허 웃었습니다. 꼬마는 그 다음날도 같은 소리를 했어요. 혼장님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고라도 적국이 좋고 늙어도 할멈이 좋다고 하십디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세요. 허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혼장은 나무라면서도 녀석이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실체하는 눈치 였습니다. 꼬마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과부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 우리 훈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꼬마는 시채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냐고? 이 녀석아 향교에 가서 스님을 찾아라.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는 뭐하러 오신단 말이냐? 여기 오신 줄 알았는데 뭐?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과부는 누가 드릴까 싶어 주먹을 얼으며 꼬마를 쫓았습니다. 꼬마는 다음날도 아침 일찍 과부집에 갔어요. 아주머니 어제 저녁에는 틀림없이 우리 훈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이 녀석아 너희 훈장님이 오긴 어디로 오셨다고 자꾸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과부는 또 벌컥 성을 냈습니다. 숨길 것 없어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뭐? 알긴 뭘 한단 말이야? 과부는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녀석은 뭘 그러느냐는 표정으로 해중 해중 웃으며 도망쳤지요. 과부는 조금 쫓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꼬마는 그 길로 훈장한테로 갔습니다. 훈장님 이제 일이 다 되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제가 하시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일이 다 되기는 무슨 일이 다 됐다고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냐? 훈장은 녀석이 하는 짓이 별로 싫지 않은 데다 기특하기도 하여 한참 웃었습니다. 저를 따라가셔서 그 집 안방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그런 법도에 없는 일을 한단 말이냐? 훈장님 훈장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야말로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십니다. 세상의 법도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는 법도보다 더 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법도는 놔두시고 자잘한 법도에만 얽매여 계시니 그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허 내일부터는 너하고 내가 자리를 바꿔앉아야겠구나. 훈장은 한참 웃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꼬마는 훈장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훈장은 허허 웃으며 못 이기는 척 꼬마를 따라갔습니다. 훈장님 여기 담곁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과부가 부지깽이를 들고 저를 쫓아올 것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도망칠 테니 그 사이 훈장님께서는 저 집 안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점잖게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면 일은 다 됩니다. 꼬마는 훈장한테 쫑알거려 놓고 그 집으로 팔랑팔랑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다 알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훈장님께서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생사람 잡을 녀석을 봤나 뭐가 어쩌고 어째 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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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시찜일을 때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보았는걸요. 꼬마는 훈장이 서있는 곳과 반대쪽 길로 도망치며 계속 쫑알거렸습니다. 보긴 뭘 봤단 말이냐 거기 서진 못해 아주머니 정말로 우리 훈장님이 어젯밤에 아주머니 댁에서 안 주무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가서 방을 들여다볼까요? 뭐라고? 방을 보자고? 그러자 당장 가자 봐서 없으면 어쩌겠느냐 그 부지깽이로 볼기가 터지도록 얻어맞겠습니다. 좋아 가자 저도 아주머니한테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 훈장님이 방 안에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두말없이 훈장님과 함께 사시는 거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하여간 좋습니다. 녀석은 당당하게 앞장을 서서 과부 집으로 갔지요. 쪼르르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안에 들여다본 과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웅하기도 하셔. 아니 도대체 저 영감이 과부는 말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소문내도 상관없겠지요? 이 일을 어쩌나 이 녀석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사이 그 사이 훈장은 거북살스런 꼴로 방을 나와 안개 속에 소나가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과부는 꼬마가 소문을 낸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훈장한테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제발 소문만 내지 마라. 이건 에먼일이다. 소문만 내지 말라고요? 소문내지 않을 테니 그럼 서당에 떡 한시루만 해다 주십시오. 떡 한시루? 소문만 안 내겠다면 해다 주다 마다. 과부는 부랴부랴 떡을 한시루에서 서당으로 가져갔습니다. 느닷없는 떡시루를 보자 학동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이게 무슨 떡인 줄 아느냐 우리 훈장님하고 저 과부 아주머니하고 결혼을 난 이바지 떡이다. 와 학동들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과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훈장은 소한테 물린 꼴로 해벌죽 웃고 있었지요. 꼬마는 그 떡을 학동들 앞에 반쯤 덜어놓은 다음 반을 들고 동네 공동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물을 깃고 있었어요. 우리 훈장님하고 서당 뒷집 아주머니하고 오늘 혼인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 이바지 떡입니다. 맛있게 잡수십시오. 물 깃던 아주머니들은 모두 잘되었다고 깔갈거리며 떡을 받았답니다. 지팡이를 휘두른 이유 옛날 옛날 한 총각이 과거에 급체하기 위해 십 년 동안 공부할 작정으로 산에 있는 저를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깊은 숲속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풀 한 폭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어디 하룻밤을 자고 갈 집이 없나? 총각이 사방을 돌이번거리며 살펴보는데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됐다. 저기 집이 있구나. 저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해야겠다. 총각은 기뻐하면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것은 집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등불처럼 번쩍거렸던 것입니다. 총각은 너무 놀라서 기겁을 했지요. 총각이 도망가려고 몸을 휙 돌리자 호랑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총각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손에 들고 가던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들던 호랑이가 주춤했어요. 그러나 총각이 지팡이 휘두르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면 호랑이는 또 어흥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계속 지팡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쫓으려고 밤새 지팡이를 휘두르다 보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천천히 큰 바위에 뚫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도망쳐야겠다. 총각은 호랑이가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총각이 걸음을 내디르려고 할 때였어요. 윕상스러운 호랑이가 또 어흥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총각은 기가 막혔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굴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커다란 눈을 번뜩이며 총각을 지켜보았습니다. 총각은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자기에 있는 떡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지팡이를 휘둘러야 호랑이한테 잡혀먹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팡이를 계속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비틀비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나무 사이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절로 공부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자꾸 지팡이를 휘둘러대는 젊은 총각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몸은 비틀비틀하고 눈은 쑥 들어가 보이는 사람이 기운 없이 계속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쉴 새 없이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휘둘러대던 총각이 꾀를 냈지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사는구나. 총각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를 왜 휘두르느냐고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오? 지나가는 사람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걸로 보아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은 호기심에 자꾸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어째 자꾸 휘두르는 것이오? 어서 좀 말을 해주시오. 총각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이제 거의 다 되었소. 말똥부도 없는 쓸쓸한 절에서 10년 동안 외로워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이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그 절에 계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합격해야만 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난 사흘째 이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지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당신도 절에 공부하러 가는 길이거든. 내가 휘두른 다음 휘두르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총각의 말을 고지 믿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외로운 절간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려면 참고 견디는 능력이 없이는 공부하지 못할 거야. 절에 공부하러 가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휘두르고 제게도 지팡이를 빌려주시오. 총각은 재빨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고 냉큼 절로 뛰어갔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절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은 지팡이를 열심히 휘두르다 보니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휘두를 생각으로 잠시 멈추고 풀 위에 펄썩 주저앉았지요. 그러니까 바위 아래에서 큰 호랑이 한 놈이 어흥 소리를 내면서 시뻘건 입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그저 얼떨결에 지팡이를 휘둘렀지요. 이 사람은 아까 본 총각이 어째서 지팡이를 그렇게 휘둘러 댔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냉큼 도망친 총각은 절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떠나 10년 전에 자기가 호랑이 때문에 혼줄이 났던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옇게 샌 머리카락이 발까지 닿고 몸은 파리에서 막대처럼 보이는 늙은 영감이 지팡이를 비틀비틀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영감은 10년 전에 자기가 지팡이를 건네준 바로 그 사람이었답니다. 사시 남정기 옛날 중국 순천부 땅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현은 높은 벼슬에 재산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겨우 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연수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어요. 유현은 연수의 재롱을 부인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연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연수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내 고모시다 인사드리렴. 연수 너를 보기가 딱해서 고모를 모셔왔단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거라. 고모는 어머니처럼 연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달리 총명한 연수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린 나이에 꽤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열다섯 살에는 과거에 붙었어요. 내 나이가 열다섯밖에 안 됐다고? 장하다 장해. 연수의 학문과 재주를 어엿비어긴 임금은 연수에게 한림 학살하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연수는 유할림으로 불렸지요. 유할림이 나이가 차서 스무살이 되자 사방팔방에서 색시감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현은 하루빨리 참한 색시를 찾고자 하였는데 어떤 여수님이 찾아와서 처녀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사시 성을 가진 처녀였는데 됨됨이가 바르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유현이 만나보니 과연 빼어난 처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유할림은 사시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받들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현이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씨름씨름 앓던 유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한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모와 힘을 합해 집안을 빛내거라. 며느리 사시 부인에게는 마지막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진 아내로서 나무랄 데가 없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라고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유할림과 사시 부인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지요. 유할림은 장례를 치르고 벼슬에 다시 나갔으나 간신들로 바글거리는 조정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사시 부인은 걱정스러웠어요. 서방님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시집 와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는데 전 영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내를 하나 더 얻으십시오. 어진 여인을 들여 아들딸을 얻으면 집안의 경사일 것입니다. 유할림과 고모는 반대하였으나 사시 부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새 부인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녀는 교시였는데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유할림의 집으로 시집 온 지 1년도 못되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할림은 아들을 장주라고 이름 지었고 사시 부인은 장주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보살폈지요. 아들을 낳은 뒤로 유할림의 교시 부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늦봄 사시 부인이 꽃구경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교시 부인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귀 기울여 듣던 사시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노랫말이 아주 좋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시 부인은 교시 부인을 불러 타일러스입니다. 자네의 노래는 무척 아름답네. 그러나 노랫말은 그게 무언가. 정숙한 여인이 부를 노래가 못 되는 줄 아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교시 부인은 꾸질함을 들은 것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유할림이 집에 돌아오자 교시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사시 부인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소리이니 다시는 노래를 하지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유할림이 깜짝 놀라며 사시 부인의 질투라 생각하고 교시 부인을 위로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닐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안심하시오. 교시 부인은 사시 부인을 감싸는 유할림의 말에 화가 났으나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더욱 유할림의 동정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시 부인에게도 아기를 가진 김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할림과 집안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교시 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기다리던 열 달이 지나 사시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주보다 잘생긴 데다 유할림과도 더욱 닮은 얼굴이었어요. 유할림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이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렵 유할림의 친한 벗이 사람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유할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청이란 인물을 추천한 것입니다. 유할림은 동청을 집에 두고 일을 보게 하였어요. 유할림이 동청을 믿고 일을 맡기자 사시 부인이 유할림에게 귀띠하였습니다. 들리는 말에 동청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못된 일을 많이 하나가 쫓겨났다 합니다. 남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고 친구의 추천도 있으니 좀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오. 사시 부인의 말을 새겨듣지 않은 유할림은 그 뒤로도 동청을 믿으며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편 교시 부인은 점점 더 사시 부인을 헐뜯었으나 유할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 교시 부인은 동청과 짜고 무당을 불러들여 사시 부인을 해칠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유할림이 조정에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시 부인이 유할림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주가 갑자기 열이 나 죽을 지경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못된 부적을 써서 귀신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한여가 유할림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주인님, 부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한여가 들고 온 것은 사람의 뼈와 종이였는데 종이에는 장주와 교시 부인을 죽으라고 저주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시 부인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결국 이 일로 유할림의 마음은 사시 부인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엌에 뼈와 종이를 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시 부인이었고 종이의 글씨는 동청이 사시 부인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었지요. 며칠 뒤 유할림은 임금의 명을 받고 몇 달 동안 다른 마을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할림이 집을 떠나자 교시 부인과 동청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교시 부인은 사시 부인을 없앨 계획을 짜더니 사시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옷가락지를 훔쳤어요. 그 옷가락지는 유할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 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교시 부인은 훔친 반지를 동청에게 주었고 동청은 그것을 자기 친구인 냉진에게 주었습니다.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살피던 유할림은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냉진을 만나 한방에 묵었는데 그의 옷고름에 낯익은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 선한 게요? 신성 땅에 사는 사랑하는 이에게 받았소. 그 무렵 사시 부인은 신정에 가 있었는데 신전 동네가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사시 부인에게 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교시 부인이 꾸민 것임을 알턱이 없는 유할림은 사시 부인을 의심했습니다. 유할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사시 부인도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부인, 당신의 옷가락지는 어디에 있소? 어디 한번 봅시다. 보석 상자를 열어보니 다른 보석은 다 있는데 옷가락지만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시 부인에게 유할림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옷가락지를 빼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사시 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유할림은 사시 부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시 부인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유할림은 봉추라 이름을 짓고 더욱 사랑하였지요. 그 무렵 무당은 사시 부인을 완전히 내쫓기 위해 교시 부인의 큰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시 부인은 처음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결국 큰 아들 장주의 약에 독을 타게 했어요. 장주가 약을 먹자마자 온몸이 부어오르며 큰 소리를 지르고는 죽자 교시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유할림이 친척을 모아놓고 사시 부인의 죄와 의심스러운 일들을 다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시 부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래에 말려들기를 꺼려 아무도 사시 부인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결국 유할림은 사시 부인을 쫓아냈습니다. 꼴도 보기 싫소. 썩 내 집에서 나가시오. 이나까지 빼앗기고 쫓겨난 사시 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시 부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살았어요. 사시 부인은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있다가 졸았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너같이 어진아내를 내쫓아 고생을 시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참거라. 너는 7년 동안 고생할 운이니 비에 있거라. 여기서 백길로 오천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서 살거라. 거기에서 7년 뒤 4월 15일 밤 강에 배를 대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여라.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사시 부인은 슬픔을 뒤로 안 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엄승상이라는 간신이 달콤한 말로 임금을 속여 나라가 무척 어지러웠습니다. 유알림은 임금께 아래였어요. 엄승상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가 어지럽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엄승상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유알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엄승상의 잘못을 낱낱이 밝힌 글을 지었지요. 한편 교시부인은 날이 갈수록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시부인과 동청은 자신들이 한 짓을 유알림이 눈치챌까 두려워 유알림을 없애고자 하였어요. 마침 동청은 유알림이 엄승상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청은 엄승상에게 이 사실을 날렸고 엄승상은 곧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바쳤습니다. 이런 고현농 유알림을 당장 저멀리 남쪽 땅으로 귀양보내라. 이 일로 동청은 엄승상의 신임을 얻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동청은 교시부인을 아내로 삼고 봉추와 이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유알림의 재산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동청이 벼슬자리를 따라 가족과 시골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교시부인이 조용히 한여를 불러 이나를 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아이를 참아 버릴 수 없었기에 숲속에 숨겨두고 돌아섰지요. 시골로 내려간 동청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무렵 유알림은 귀양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막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의 가마가 지나가기에 자세히 보니 동청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유알림을 불렀습니다. 나리 이런 곳에서 뵙다니요. 돌아보니 한때 사시부인의 한여로 있더니가 주막집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교시부인과 동청이 나리를 해칠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유알림 꼼짝 말아라. 유알림을 알아본 교시부인과 동청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알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교시부인과 동청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았지요. 쫓기다 보니 유알림은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알림의 몸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하며 생각하는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막대를 잡으세요. 배 위에 여인이 막대를 던져준 것입니다. 유알림은 여인이 던져준 막대를 잡고 배 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순천부 유알림의 아내 사씨이옵니다. 부인, 나요. 나 유알림. 유알림은 사씨 부인을 부둥켜 안으며 지난 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게 마냥 신기하였지요. 부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나 인하는 어찌 되었을지. 사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엄승상이 간신임을 깨닫고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엄승상의 힘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잃었으니 동청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엄승상 때문에 벼슬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벼슬을 주었는데 특히 충성심위가 난 유알림에게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하를 잃은 사씨 부인과 유알림은 슬픔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인하는 죽고 자식이 없으니 새 아내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 소리요? 다시는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이지 않을 것이요. 제가 봐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지어진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가 있을 때 저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사씨 부인의 부름을 받고 올라온 이는 임시성을 가진 전여였습니다. 임시는 남동생이라며 못 보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년 전에 주운 아이를 신동생처럼 거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 인하입니다. 인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인하와 사씨 부인 유알림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시 전여 역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유알림을 잘 받들고 사씨 부인을 친언니처럼 따랐답니다. 유알림은 동성과 교씨 부인을 붙잡아 엄한 벌을 내렸어요. 인하는 무락무락 자랐고 유알림의 덕은 날로 노파만 갔답니다. 지혜로운 떡병 아주 오래전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혜의 다투기를 하자면서 중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의 명예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허수로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신들이 모여 토론을 했지요. 왕은 전국에 다음과 같은 포고를 내렸습니다. 양반이건 상인이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이 일을 잘해낼 자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하여라. 상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다 만일 지혜 다투기를 하다가 지는 날에는 그야말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내가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압노강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떡을 아주 좋아해서 사람들이 떡보라고 불렀습니다. 떡보는 그리 영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애꾸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꾸눈 떡보가 지혜 다투기 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더니 하루깡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그저 떡을 많이 먹고 싶은 욕심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보는 부사에게 가서 지혜 다투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떡보를 딱 보아하니 지혜롭지도 못할 뿐더러 한쪽 눈까지 먼 애꾸눈이었지요. 부사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다 듣는다며 입맛을 쩝다시면서 애꾸눈 떡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처럼 무식한 자가 어떻게 큰 나라 사신과 지혜 다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러나 떡보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졸라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투기에서 지면 내 목이 날아가지 부산님 목이 날아갑니까? 한 번만 시켜주세요. 부산은 떡보가 자꾸 조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나라에 보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나라에서 답이 왔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니 만일 실수를 하는 날에는 성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면 허락해줘도 좋다. 부산은 떡보에게 나라에서 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한 번 시켜만 주세요. 떡보는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까짓 이름이니 성이니 떡보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지요. 그저 떡을 양껏 먹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떡보는 상금을 많이 타면 그 돈으로 떡을 산더미처럼 사다가 먹어야지 생각하고 그저 덮어놓고 하겠다고 덤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떡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지혜 다투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신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떡보는 지혜 다투기를 하기도 전에 배가 고프면 안 되겠다 싶어 찰떡과 인절미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뒤 배를 저어서 사신이 있는 압록강 저편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태우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배가 강 가운데까지 왔을 때 중국의 사신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새가 사공의 눈을 좋아 먹었구나. 이것은 떡보의 애꾸눈을 흉본 것이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떡보가 생각했습니다. 저 자식이 안이 꼽게 남의 얼굴을 흉보는구나. 떡보는 중국의 사신이 한 말에 마음이 상했지요. 그런데 중국 사신의 얼굴을 보니 입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떡보가 대꾸했습니다. 이것 봐라. 보잘것 없는 애꾸눈 사공 녀석이 건방지게도 대꾸를 하는구나. 그럼 이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테니 어디 혼 좀 나봐라. 중국의 사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 녀석 봐라. 어느새 내가 오늘 아침에 떡 먹은 것을 알고 둥근떡이냐고 묻는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둥근떡이 아니고 네모진 떡을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자 중국의 사신이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옳지 세 개를 먹었느냐고 묻는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 다섯 개를 내보였습니다. 아니다. 다섯 개를 먹었다. 이번엔 사신이 자신의 기다란 수염을 썩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맛있었냐고 묻는 수작이로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한번 슬쩍 만져 보였어요. 아주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이렇게 불렀다. 그랬더니 어찌 된 일인지 중국 사신이 넋을 잃은 사람처럼 눈이 동그레져 멍하니 있다가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저편까지 배를 저어서 대주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 중국의 어떤 높은 관리가 우리나라의 지혜를 다투러 왔던 그 사신에게 지혜 다투기의 문답이 어떤 것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주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면서 하늘은 이렇게 둥근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뱃사공은 곧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이며 땅은 네모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손가락 세 개를 내밀어 보이며 삼강을 아느냐? 하고 물으니 오륜까지도 안다고 하면서 다섯 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염을 만져 보이며 염재 신동 씨를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뱃사공이 배를 만져 보이며 태호 복희 씨까지도 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내 말에 하나하나 앞질러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서 그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혜 다투기에서 이긴 떡본은 평생 소환대로 마음껏 떡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생을 알게 된 청년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고생을 맛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콩떡을 보자기에다 싸서 짊어진 채 부모, 아내, 자식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아무 집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돌이번 돌이번 숲을 사이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 속 저편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기뻐하며 불빛이 반짝이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 사람 사는 집이 있었어요? 청년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 온대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 저녁을 재워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청년은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인 것으로 보아 아마 집 안주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는 나이가 한 삼십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청년이 찾아온 것을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보자기에 넣어두었던 콩떡을 꺼내어 먹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집 마누라가 콩떡을 도로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여자가 어쩐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얼마 뒤 여자는 있는 반찬을 죄다 꺼내어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여자는 청년이 먹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손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체를 묻어들이고 싶어도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체를 물어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무시무시한 비수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시체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좀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윗방 미다지를 열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산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고민했지요. 송장을 지키자니 무시무시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나오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는 것인데 아랫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해도 송장을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이 집 마누라의 비수가 모가지로 날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아랫동네에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느니 보다 집에서 송장을 지키는 게 낫겠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여자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횃불을 들고 아랫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지붕을 휙 하고 넘어뜰 때마다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지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가 아랫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여자는 송장이 벌떡 일어났을 때 송장의 왼쪽 따귀를 세 번 때리면 다시 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따귀를 연거푸 세 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지요. 청년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아웅하며 지붕을 뛰어넘 습니다.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청년은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따귀를 두 서너 번 찰싹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꽝 하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 송장의 손이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의 손을 스쳤어요. 청년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얼마 동안을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게 허리를 내리 누르는 동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허리를 내리누르고 있나보다. 청년은 손을 버쳐서 허리 쪽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에이구머니 청년은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엉 문을 차고 들어가 아궁이 속에 꼭꼭 숨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총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팥죽을 쓰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고무래를 쑥 넣었다가 당기자 재는 나오지 않고 머리털이 허연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여자는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고무래를 냅다 팽개쳤지요. 그 바람에 부엌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허연 이 할아버지는 다름아님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바로 그 청년 이었어요. 여자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이렇게 머리털이 허옇게 생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총각을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각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총각의 어린 자식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 았습니다. 영감 태기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아내 역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 님은 누구시냐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이었지요.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기는 커녕 영감 이라고 하다니요. 총각의 너하니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영감 하는지 궁금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머리털이 허옇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식들과 아내가 영감 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알게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의원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시흥 땅에 유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유씨는 원래 시흥에서 의원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유 의원의 의술은 먼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그의 집은 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사신 일행과 함께 중국에 갈 의원들을 뽑았는데 유 의원 또한 거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리다.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 의원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머나먼 중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유 의원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설 즈음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소. 유 의원 일행은 마을 어귀에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나자 피곤이 밀려와 정신없이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세상 모르고 자던 유 의원이 벼랑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배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던 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떼지 않게 살금살금 뒷간으로 향했어요. 유 의원이 비몽사몽간에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든 유 의원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뒷간에 빠질 뻔했어요. 바로 뒷간 문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불줄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유 의원은 잠도 달아나고 배탈도 씻은 듯이 나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 감히 달아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요. 저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찬찬히 살펴보니 두 불줄기는 집채만한 호랑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고향을 떠나 가족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다니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무릎에 힘이 탁 풀리고 말았지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고 했지. 유 의원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순간 뒷간안을 살피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유 의원에게로 다가와 등을 쓱 내밀었습니다. 묵 무엇이냐 유 의원은 말소리 낼 힘조차 없이 두려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유 의원에게 자신의 등을 내밀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도로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냐 유 의원의 물음에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의원은 용기를 대어 호랑이의 등에 훌쩍 올라앉았어요. 유 의원을 태운 호랑이는 처음에는 성큼성큼 내닿더니 이내 속도를 더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몇십 리나 달렸습니다. 유 의원이 꼭 감았던 눈을 뜨니 난생 처음 와보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둘러앉아 있었지요. 유 의원은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호랑이들이 둘러앉은 한가운데는 다른 호랑이보다 크고 눈썹도 허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궁금히 어기며 자신을 태우고 온 호랑이를 돌아보자 그가 몸짓으로 늙은 어미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이 마치 그 입안을 들여다봐 달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어미 호랑이의 입안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지요. 어미 호랑이의 입안에는 새색시가 시집갈 때 꽂는 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색시를 잡아먹다가 그리 된 듯했지요. 유 의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녀를 빼주긴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비녀를 뺄 때 자신의 손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미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니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 보였지요. 유 의원은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 의원은 호랑이의 입에 손을 넣어 조심조심 비녀를 빼내고 늘 가지고 다니던 약으로 입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엄한 목소리로 호랑이를 꼬지졌습니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써니 이제 막 시집간색실을 잡아먹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못된 짓을 절대로 하지 말거라 입안의 상처는 새벽까지 내버려두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유 의원의 이야기에 호랑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고마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을 태워온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원래 자리로 데려다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호랑이는 처음 유 의원을 태우고 왔을 때처럼 선뜻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유 의원이 냉큼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호랑이 등에 엎혀 얼마 동안을 달려오자 다시 유 의원이 묵었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깜깜한 밤중이라 유 의원과 함께 묵고 있는 일행은 유 의원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었지요. 유 의원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 막 방으로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간 호랑이가 크게 울더니 유 의원의 신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거예요. 까물어칠 듯이 놀란 유 의원은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유 의원은 발을 버둥거리며 호랑이를 물리칠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어요. 유 의원이 허둥대고 있는 사이 호랑이는 다시 입을 쩍 벌리며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않고 더욱더 억세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눈에 수박만한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옳다 저거다. 유 의원은 얼른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었어요. 그러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호랑이가 거짓말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있는 힘을 다해 돌멩이를 호랑이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유 의원의 손에서 떠나자마자 저만치 물러갔던 호랑이는 또다시 무서운 기세로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얼른 자신이 던진 돌멩이를 다시 주워들고 호랑이를 위협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또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렇게 덤비고 밀리기를 밤새 하다가 유 의원은 돌멩이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들던 호랑이는 유 의원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유 의원은 기진맥진하여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유 의원 그만 일어나게 문 밖에서 다른 의원들이 부르는 소리에 유 의원은 부스스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청근같이 무거운 것이 호랑이와 싸운 게 마냥 꿈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유 의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베개 옆에 수박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난 밤 호랑이를 쫓을 때 휘두르다 갖고 들어온 돌멩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호랑이가 이 돌멩이를 내게 주기 위해 지난 밤 그 난리를 일으킨 게로구나. 금덩어리는 호랑이가 유 의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준 어미의 치료비였던 것입니다. 유 의원은 그 뒤로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 서방님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없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부러워했어요. 우리에게도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달 뒤 할머니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징그러운 구렁이였습니다. 부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그럼 그렇지 이제까지 없던 자식 복이 갑자기 생길 리가 있나. 할머니는 구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뒤뜰 굴뚝 밑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사깟으로 덮었지요. 구렁아 미안하다. 아무리 내가 낳았다고 하지만 징그러워서 도저히 방 안에 둘 수가 없구나. 그래도 열 달을 품어 낳은 자식인지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닦았지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이웃집 셋 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기는 어디 있나요? 뒤뜰 사깟 아래 있단다. 할머니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첫째 딸이 사깟을 들쳤어요. 그 안에 구렁이가 또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징그러워 아기가 아닌 구렁이를 낳았잖아. 첫째 딸은 구렁이에게 침을 탁 뱉고 물러났습니다. 언니 뒤에서 넘겨다본 둘째 딸도 얼굴을 징그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아 징그러워. 둘째 딸은 작대기로 구렁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렁이는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또리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할머니가 구렁덩덩 신선비를 낳으셨네. 구렁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셋째 딸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구렁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깟을 원래대로 덮으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구렁덩덩 신선비님 씩씩한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쓰나요? 마음씨가 어쩜 그리 고운지 구렁이 역시 셋째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그날부터 몰래 짝사랑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구렁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요. 세상 어디에 구렁이 신부 자리를 반길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수 없이 이웃집 셋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 한다오. 아가씨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우리 집 아이를 남편으로 맡는 것은 어떻소? 별말을 다 듣겠네. 어떻게 사람이 구렁이와 결혼을 해요? 맞아요. 징그러운 구렁이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말겠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기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조져 앉았지요. 할머니 제가 시집을 가겠어요. 셋째 딸의 말에 할머니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가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오. 이렇게 구렁이는 마음시 착한 셋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렁이와 셋째 딸이 결혼식을 올린 밤 이었어요.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구렁이가 셋째 딸에게 말렸습니다. 여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주시오. 셋째 딸은 한밤중에 물을 끓이라는 것이 의아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자 허물이 벗겨지면서 헌한 새 신랑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딸은 깜짝 놀라면서도 그 멋진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니 남편은 다시 구렁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꾼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셋째 딸에게 구렁덩덩 신선비가 말렸습니다. 나는 밤에만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소. 아침이면 다시 구렁이로 변한다오. 그러나 걱정을 거두구려 곧 온전한 사람이 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얼마 안가 구렁덩덩 신선비는 허물을 벗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구렁덩덩 신선비가 셋째 딸에게 허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르고 오겠소. 그동안 허물을 잘 보관해 주시오. 남에게 보이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소. 서방님 걱정 마시고 과거의 극제에 돌아오세요. 셋째 딸은 허물을 고이 접어 저고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가 떠난 며칠 뒤 었어요. 언니들이 셋째 딸의 집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저고리 속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구렁이 허물 아니니? 이런 것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언니들은 허물을 빼앗아 화루에 던졌습니다. 셋째 딸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곧 지방 가득 허물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멀리 멀리 퍼져 구렁덩덩 신선비가 있는 한양까지 닿았지요. 이 냄새는 내 허물 타는 냄새 아닌가 각시가 나를 버린 게로구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슬피 울며 그 길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셋째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자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정처없이 걷고 또 걷던 셋째 딸은 강가에서 구더기를 먹고 있는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글쎄 이 구더기를 다 씻어주면 가르쳐줄게. 셋째 딸은 구더기가 징그러웠지만 까마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자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이 산 넘어 큰 바위를 지나 꼬불꼬불한 길로 지나갔단다. 셋째 딸은 까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칠그를 캐먹고 있는 멧돼지를 만났어요. 멧돼지야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글쎄 이 산에 있는 식뿌리를 다 캐주면 가르쳐주지. 셋째 딸이 칠그를 다 캐자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저 고개 넘어 수수밭을 건너 논두렁을 지나갔어. 한참을 가니 멧돼지가 말한 수수박과 논두렁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웬 노인이 논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 논을 다 갈면 가르쳐주지. 셋째 딸이 논을 다 갈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 옹달샘에 있는 은 바가지를 타고 가더군. 셋째 딸은 천금같은 발걸음을 옮겨 옹달샘에 다다랐습니다. 옹달샘에는 과연 은바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셋째 딸이 올라타자 은바가지는 빙글빙글 돌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셋째 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참새를 쫓고 있었어요.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드실 쌀이다. 썩 물러가라. 셋째 딸은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가 먹을 쌀이라고 저 언덕 너머 커다란 귀화집에 사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드실 쌀이라고 했는데요. 셋째 딸은 마지막임을 짜내 귀화집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딸이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어요. 누구시오? 쌀 한 대 얻으러 온 나그네요. 하인은 곧 쌀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셋째 딸은 미리 준비한 믿없는 자루를 벌렸어요. 쌀알은 바닥으로 좌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휴 이를 어째? 셋째 딸은 쌀알을 하나를 줍기 시작했지요. 그러는 사이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 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집에는 남는 방이 없소. 마루 밑이라도 좋으면 묵고 가시오. 밤이 깊어 달이 동실 떠오르자 마당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밝은 달을 보자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달도 달도 밝구나 우리 각 씨를 저 달은 보겠지만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우리 각 씨를 왜 못 보나 마루 밑에서 이 노래를 듣던 셋째 딸도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도 밝구나 저기 저 달은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보겠지만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신선비님을 못 보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노래소리에 깜짝 놀라 마루 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꿈에도 잊지 못한 아내가 있었지요. 둘은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딸은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언니들이 허물을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미안하오 나는 내가 싫어 허물을 태운 것이라 생각했소. 오해가 풀렸으니 이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셋째 딸과 구렁덩덩 신선비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백일홍 이야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머리가 새달린 이목이가 수시로 나타나 뱃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목이는 온몸이 시커먼 비늘로 덮여있는 데다 얼굴에는 시뻘건 눈이 여섯 개나 박혀있었어요. 게다가 성질이 아주 포악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난 이목이를 달래기 위해 해마다 어여쁜 처녀를 바다의 제물로 바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박씨네 집 차례가 돌아왔어요. 마음이 곱기로 소문난 그 집 딸 연홍이가 바다의 제물로 받쳐질 차례가 된 겁니다. 박씨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별 도리가 있나요? 마을 사람들 모두 한 명씩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바다에 나가면 온 마을 사람들도 1년 동안 평안하고 부모님도 무사하실 터이니 제 도리만 닿을 수 있다면 제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드디어 연홍이가 제물로 받쳐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홍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바닷가 바위 위로 갔어요. 어른 아이 연홍이 박씨 부부 할 것 없이 슬픈 곡소리가 바닷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 바다 쪽에서 찬란한 빛이 비쳐 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바닷가를 향해 다가왔지요. 배에는 키가 크고 늠름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서 말이에요. 도련님은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왜 다들 바닷가에 나와 구슬픈 곡소리를 하고 있소? 하자 마을 촌장이 이무기에 얽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가씨를 대신해 자신이 바닷가에 나가 괴물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연홍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연홍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낭자는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백일 안에 꼭 돌아와 당신을 다시 만나겠소. 만약 내가 괴물과 싸워서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붉은 돛을 달고 올 것이오. 슬프밀랑 바람 속에 날리고 지금 얼굴만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한 뒤 다시 배에 올라타서 이무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이는 날마다 바위 위에 서서 바다만 쳐다보았어요.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연홍이가 혹여나 쓰러질까 늘 노심초사였지만 도련님을 기다리겠다는 연홍이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연홍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윽고 석 달 열흘이 되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나와 도련님이 타고 왔던 황금빛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연홍이는 동이틀 무렵부터 바닷가로 나가 바위 위에 앉아있었어요. 오늘이 도련님이 약속한 백일제가 되는 날인데 꼭 살아서 흰 돛을 달고 오셔야 할 텐데 연홍이의 몸은 야율대로 야위여서 망연히 동쪽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해가 하늘 한 가운데 떠올랐을 때 바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셔 마을 사람들도 단성을 지르며 황금배가 돌아온다. 머리 새 딸린 이모길을 물리치고 마을의 영웅이 돌아온다. 돛이 무슨 색인지 누가 좀 자세히 살펴봐. 붉은색이야 흰색이야. 도련님은 도련님은 이모길을 무사히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황금배를 모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일렀지요. 여러분 어서 갑시다. 힘차게 노를 저으시오. 어서 가서 승전보를 나눕시다. 그런데 이모기가 죽으면서 토의 냄비가 흰 도채 묻어 붉게 변한 것을 모르고 도련님은 기쁨에 젖어 노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서 붉은 도칠 담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연홍이는 너무 슬퍼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다 속에서 곱디고운 꽃이 크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이는 그 꽃에 떨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련님을 만난 연홍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도련님과 연홍이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준 그 꽃을 건져 이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절대 시들지 않고 매년 여름이 갈 무렵 100일 동안 피고 졌다고 해요. 이래 본 마을 사람들은 연홍이와 도련님을 지켜준 지켜준 그 꽃을 백일 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조 아기 이야기 한라산 백록담에 천자또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천자또는 하늘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세세로 모든 학문을 다 깨우쳤지요. 천자또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끝마쳤으니 옥황상제님을 뵈러 하늘나라로 올라가야겠다. 천자또는 하얀 도르마기와 망언을 맞춰 썼습니다. 그리고 한 아름이 넘는 책과 한 줌이 넘는 붓 일천개의 벼룻돌과 삼천장의 먹을 챙겨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옥황상제가 손수 나와 그런 천자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특하기도 하구나 벌써 공부를 다 마치고 올라오다니 그럼 잠시 나를 도와 하늘나라 일을 맡아보아라. 옥황상제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천자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자또에게는 하늘나라 일이 너무나 따분했어요. 아 지루해 못 견디겠네 어디 지하세계 구경이나 슬슬 가볼까 옥황상제 몰래 지하세계로 놀라운 천자또를 염라대왕도 손수 나와 반겼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처럼 영리한 젊은이가 필요했다네 요새 지하세계가 너무 붐벼서 나 혼자 일을 다 맡아보기가 힘들어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더네 천자또은 한동안 지하세계 일을 하느라 신이 났지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승이 더 재미있고 머물던 한라산의 백목담이 자꾸 떠올라 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또은 옥황상재와 염라대왕이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상서활이 손드량마루에 내려와 털을 잡게 되었어요. 천자또은 큰 집을 짓고 용왕 천자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천자또은 백성들이 차려주는 흰떡과 감주, 계란 안주를 먹으며 즐겁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천자또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조아기라는 외손녀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살던 백조아기는 일곱살이 되자 부모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용왕 천자국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불쌍한 우리 백조아기 왔느냐. 용궁의 가족들은 모두 백조아기를 반겨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쫓겨난 백조아기를 불쌍하게 여긴 일곱명의 외삼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비한 도수를 백조아기에게 가르쳤어요. 외삼촌들은 청가루의 청주머니, 백가루의 백주머니, 젓가루의 적주머니, 황가루의 확주머니를 선물로 넣어 백조아기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여드레째 되는 날 백조아기는 용궁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노여움을 푸세요. 백조아기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강곡하게 빌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화를 풀지 않고 백조아기를 다시 쫓아냈습니다. 백조아기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유모를 납세워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 제주 한라산에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했지 외할아버지라면 널 받아주실지도 몰라. 백조아기는 언젠가 들었던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제주도를 향해 남쪽으로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백조아기와 유모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전라도 장성 갈제까지 다다랐을 때입니다. 마침 마을에 큰 장이 섰기에 구경을 가보니 온갖 광대를 데리고 삼천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모여 놀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백조아기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 가서 오그로 만들어 소리 좋은 장구와 퉁소나 거문고를 빌려다 주세요. 오랜만에 즐겁게 놀아보게 말이에요. 백조아기의 유모가 선비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선비들이 낄낄거리며 비웃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랜만에 공부 좀 하다가 우리가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감히 여자가 와서 악기를 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유모의 말을 전해들은 백조아기는 생각할수록 선비들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머니에 청색 가루를 꺼내 푸하고 선비들을 향해 힘껏 불었지요. 그러자 삼천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고 이리 구르고 저리 뒹굴었어요. 아이고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선비들 가운데 영리한 선비한 사람이 재빨리 달려와 백조아기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부가 부족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너희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냐?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은 금벌을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알고 이렇게 간절히 비니 이번만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거라. 백조아기가 손을 흔드니 선비들의 아픔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백조아기와 유모는 다시 제주로 길을 떠났지요. 영암에서 배를 탄 두 사람은 제주의 조천 세어코지에 내렸습니다. 백조아기는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정중부인을 찾아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한라산 백록담에 사시는 외할아버님 천자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길을 잘 모르니 모쪼록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부인은 백조아기가 보통아이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곧 장기동산 당신을 불러 길을 알려주게 했지요. 굽이굽이 길을 가다보니 웬 아가씨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져 백조아기는 하룻밤 묵어가게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허선장의 딸인데 마침 저희 집에 사랑방이 비어있으니 하루 묵고 가도록 하세요. 백조아기를 방으로 안내한 허선장의 딸은 백조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또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외할아버지 천자또처럼 음식을 가려먹는 백조아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자른 음식은 손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칼로 자른 음식은 새 냄새가 싫어서 못 먹지요. 그래서 실로 밀어 자른 전과나 신시루떡이나 녹그릇에 담은 쌀밥을 좋아해요. 또 감주 산나물과 계란 안주도 좋아하고요. 영리한 허선장의 딸은 부엌으로 들어가 백조아기가 말한 대로 음식을 정성껏 차려내왔습니다. 백조아기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냈지요. 다음날 집을 나서던 백조아기는 허선장의 딸에게 백주머니 하나를 끌러 주었습니다. 만약 네가 나쁜 일을 당하면 이 주머니를 두고 나를 생각해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까지 살아날 것이다. 허시댁을 상단골로 메꾸가니 없는 명 없는 복이 이어질 것이다. 허선장의 딸은 고맙다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조아기는 다시 백록담으로 향했어요. 안개는 짙고 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숲을 지나 백록담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백조아기가 신비한 능력으로 젊개를 보니 외할아버지가 북동쪽으로 간 것 같았어요. 백조아기도 다시 북동쪽으로 내려왔지요. 한참을 걷다보니 포수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털 달린 가죽옷을 입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눈이 네 개나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느리느리 따라가고 있었지요. 개는 얼굴이 검고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조아기가 포수를 불러 외할아버지가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뜸 포수가 반가워하며 대답하는 겁니다. 예 제가 천자님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앞서겼던 포수는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자기를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백조아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가니 집에서는 누린내가 코를 찌르고 집안 가득 쇠뼈와 말뼈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계실 집이 아니다. 내가 속아서 따라왔구나. 백조아기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려 는데 못된 포수가 백조아기의 팔을 덥석 잡는 겁니다. 순간 백조아기는 가지고 있던 적 주머니를 꺼내 빨간 가루를 후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나쁜 포수는 자기가 키우는 개처럼 변해 평생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조아기는 팔을 다쳐서 피를 흘렸어요. 백조아기는 피가 흐르는 팔을 명주천으로 감싸고는 길을 묶고 물어 마침내 외할아버지인 천자똘가 머무는 상세와리 손드락마리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외할아버지 천자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백조아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백조아기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실로 밀어 끄는 정과나 흰떡이나 녹그릇에 담은 쌀밥 감주 산나물과 계란 안주를 먹습니다. 과연 나를 닮았구나. 그럼 너는 무슨 재주를 배웠느냐. 외할아버지 천자똘은 흐뭇한 얼굴로 다시 물었지요. 용궁에 들어가서 일곱명의 외삼촌에게 일곱가지 도수를 배웠습니다. 그래 너는 내 외손녀가 틀림없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조아기의 팔에 맨 붕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자똘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를 다쳤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로 오는 도중에 외할아버지의 신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나쁜 포수를 만났습니다. 천자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 괘씸한 놈이 있나 커미 내 손녀를 괴롭히다니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천자똘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마흔여덟 당사꼴 서른여덟 중단꼴 스물여덟 하단꼴을 다스리는 신령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 내 자손이 나를 찾아오는데 감히 속이고 괴롭히는 놈이 있다니 참으로 괘씸하구나 땅을 가르고 물을 발라 벌을 죽어라 그리고 이 땅의 앞으로는 도둑과 여자를 괴롭히는 놈들이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라 한라산 자락의 모든 아름다운 한라산 에 머물며 제주를 오래오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인심 좋은 김선비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또 베풀기를 좋아해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법이 없었어요. 없었고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어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사람 좋은 김선비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보다 못 같은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나란일에 힘쓰셨습니다. 서방님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 큰일을 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문에 힘을 쏟으시지요. 부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리지는 것 같소. 앞으로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김서보리다. 부인은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김선비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 매일 글을 읽었어요. 김선비가 학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오늘은 김선비 집에서 술이나 한 잔 할까 했는데 틀렸구먼. 그러게 말이오. 나는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잔치가 있어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도무지 김선비를 만날 방법이 없네 그려. 아 나는 지난번에 받은 비단을 깜빡하고 놓고 왔지 뭔가 그때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김선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던 친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선비 역시 친구들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지요. 하지만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선비는 답답해졌어요. 책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는 부인의 한숨도 깊어만 갔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니 어쩌면 좋단 말인고. 결국 김선비의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김선비 집에는 다시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가득했던 김선비네 곡관도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과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김선비는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 뿐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흉년 아닌가 나라고 남에게 퍼줄 곡식이 있겠는가 설마 지난 날 내게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온 것인가 그때 자네는 분명히 그냥 주는 거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하지는 안았네 김선비는 친구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과 어울리는데 온 시간을 쏟았더니 김선비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잊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 속으로 들어간 김선비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자 겁이 덜컥 났어요. 사방은 치륵같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터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선비는 불빛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마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곳에 마을이 있더니 김선비는 마을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김선비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부부였습니다. 이 산골을 어찌 알고 찾아왔소?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어서 들어와 밥이라도 한술 드시오. 김선비는 부부의 친절에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안은 볼품 없었지만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선비는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선비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비웠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면 어떻겠소? 김선비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산속 마을은 온통 노인들 뿐인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젊은이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 때문에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김선비가 산속 마을에 들어온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노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김선비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에게 처음 친절을 베푼 부부만이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오. 우리마저 전하고 나면 이 깊은 산속에 혼자 남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려. 김선비는 부부의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부부는 김선비에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고맙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이 항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오. 고맙습니다. 김선비는 항아리를 소중히 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선비는 작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항아리 속에 몇 푼 안되는 노잣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값을 치르기 위해 항아리를 뒤지던 김선비의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분명히 단량밖에 없었는데 이건 열량이 아닌가 거참 귀신이 고칼노르시구먼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장터에 들른 김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항아리 속 돈이 또 두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김선비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 집신 한 켤레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항아리 속에서 집신 두 켤레가 나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넣으면 돌멩이 두 개가 갓 하나를 넣으면 갓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산속의 어르신들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게로구나. 김선비는 신기한 항아리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낙은의 재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 소고기를 먹기는 커녕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콜로콜로 기침을 하며 이웃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윗방에서 한 나그네가 소고기를 구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소고기를 못 먹어서 병을 못 고치는 이 사람은 침을 꿀떡 삼켰지만 체면상 차마 소고기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맛있게 먹는 걸 바라만 보고 소고기 냄새만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병이 거짓말처럼 다 나았습니다.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더니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그네가 말했어요. 내가 사다가 구워먹은 소고기 냄새를 함부로 맡고 잔해병이 나왔으니 약값을 내야 되지 않겠나? 나그네는 뜬금없이 약값을 내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이 나은 사람은 절대로 내지 못하겠다고 버텼지요? 그러다가 결국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뒤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이 나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은 소고기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만일 소고기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너는 지금까지 들어누워서 알았을지도 모른다. 병이 나왔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냄새맛은 값을 주워라. 나그네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의 얼굴을 비웃으며 쳐다보았어요.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을 고친 사람은 원님이 약값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잇는 대로 털어서 원님 앞에 바쳤습니다. 원님은 그 돈을 나그네 귀에 갖다대고 땡그란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옙다 이게 약값이다. 나그네가 그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치자 원님이 돈을 쥔 손을 다시 움켜지며 말했습니다. 너도 소고기를 보이기만 했지 한 점이라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돈을 보았으니 돈봉값을 내거라. 원님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마음보 곱지 못한 놈 소고기 본값과 돈 본값을 서로서로 비긴 것으로 질테니 어서 썩 나가거라. 원님은 그 돈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끄러워하면서 나가려는 나그네를 다시 불러놓고 말했지요. 재판은 네가 먼저 걸었으니 재판의 중값은 내가 물거라. 나그네는 돈을 받기는 커녕 재판의 중값만 물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거짓말해서 장가간 사람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예쁜 딸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딸이 스무살이 되자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짝을 맺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산 사람의 도날두 빼먹는 험악한 세상이니 무엇이든지 한 가지 능력이라도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예쁜 딸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여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두 마디만 잘하면 자기 사위로 삼겼노라고 광고를 했지요. 이 소문을 듣고 거짓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사람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 총각은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영감님 전 암호계인데 어제 눈이 내려서 온 산을 하얗게 덮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꼴망태를 지고 산에 가보았습니다. 꼴을 하나 가득 해서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금한 날이 저물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가 등불을 켜놓은 집 하나가 보이기에 그 집에 갔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방 가운데 밑빠진 큰 술독이 있었습니다. 그 독에는 술이 하나 가득 차있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호박이 뚝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독에 차있는 술을 죄다 꼴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총각이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런 정신나간 사람 같으니 눈이 내린 오동지에 꼴이 있으면 밑빠진 독에 어떻게 술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각은 빙긋 웃으면서 말했지요. 영감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거짓말을 하면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는 거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참 내가 깜빡 잊었네. 그럼 한마디만 더 해보게. 총각은 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의 할아버지하고 제 할아버지가 같이 장사를 하실 때 영감님의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돈을 수만 양이나 빌려쓰고 아직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돈을 영감님께서 갚아주셔야겠습니다. 예쁜 딸을 가진 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수만 양이라는 큰 돈을 이 청년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 딸을 주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거짓말이네. 자네 참 장하네 그려. 아버지는 예쁜 딸을 그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도둑 잡은 남편 옛날에 사이좋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함께 아내의 친정에 가려고 깊은 산골자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도둑들이 나타나 남편을 소나무에다 밧줄로 꽁꽁 동염해 놓고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기가 막혔지요. 여보시오 당신의 이름하고 사는 곳이나 좀 알려주시오. 남편은 큰소리로 도둑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인데 가르쳐줘도 되겠지 뭐. 도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곳과 이름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는 곳은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고리고 성은 발 아래 이름은 3년상 먹고 나왔다이다. 도둑들은 이렇게 말한 뒤 아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몸을 마구 흔들어서 겨우 밧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들어간 숲속으로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물론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은 도둑들이 알려준 이름과 사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이라도 아내를 만날까 하고 수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으로 아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동네에 갔는데 나이가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나란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는 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이 남편이 나란님 된 아이 앞에 가서 꼬라 엎드리고 공손히 절했지요.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란님 된 아이가 수줍어서 얼굴을 붉히며 빙긋 웃고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란님 된 아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가 그걸 보고 꼬지졌지요. 그렇게 하면 나란님이 아니지 나란님이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 되겠니? 나란님 된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얼굴을 붉히면서 나란님이 앉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난 못하겠다. 네가 해. 그러자 아까 나란님 된 아이를 꼬짖던 아이가 나란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새로 나란님이 된 것이지요. 이 아이는 나란님 자리에 올라가 앉더니 남편에게 큰 목소리로 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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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나란님께 여쭈러 왔사옵니다. 그러자 나란님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도둑놈이 대체 무어라고 하더냐. 눕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고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름만 말하지 않더냐.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상 처먹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젊은 남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피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란님 된 아이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여봐라. 높고 낮은 곳이니까 병산이고 쥐었다 펼쳤던 고리니까 부채꼴이다. 그리고 성은 발 아래라고 했는데 발 아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냐. 또 이름이 3년상 먹고 나왔다라고 하니 3년상을 지내면 입게 되는 제복이 틀림없다. 평산부채꼴 신제복이란 놈을 찾아가 보아라. 나란님 된 아이는 지혜롭게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감사해 했지요. 남편이 평산부채꼴을 가보니 신제복이란 놈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문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대문을 찾아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한테 붙잡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남편은 집안을 살펴보기 위해 담장 옆에 서 있는 큰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버드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집안을 살피고 있는데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여자는 물을 한 동에 기르러 놓더니 바가지에 물을 떠 놓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지요.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소서. 남편은 여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서 버드나무 잎을 조금 해치고 자세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오랫동안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찾아다녔던 그리운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쁘다기보다는 그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행여 도둑놈들이 들으면 큰일 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손으로 입을 막고 버드나무 잎을 쭉 훑어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서서 기도만 올렸어요. 남편은 또 버드나무 잎을 쭉 훑어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버드나무 잎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아내는 혼자 말을 하더니 다시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하도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잎을 훑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상도 하다. 무슨 버드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버드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딴 사람이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나도 새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만일 도둑들이 보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버드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내는 이상해서 좀 더 자세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버드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남편은 곧장 버드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아내와 손을 마주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내는 남편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며칠 뒤 도둑 신재복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감추어 놓은 아내는 전에 없던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신재복에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 사촌 오빠가 오셨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벽장 속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재복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처남이 그렇게 수고스레 오셨는데 장 속에다 모시더니 그런 부대접이 어디 있소? 어서 여기로 모셔오게. 신재복은 처남을 만나 무척 기뻐다며 남편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술이 작자니 취했을 때 신재복이 말했어요. 여보게 처남, 내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동네를 도둑질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동네가 있다네. 거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놈의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가려면 우선 나를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도망가야겠다. 남편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그 동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네가? 할 수 있겠어? 할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게나. 신재복이 흔쾌히 승낙하자 남편은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다음날 신재복은 부하들을 죄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남편은 신재복이 골라준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남편이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동쪽 하늘에 해가 불그슬에 떠오를 때까지 뻐꾸욱뻐꾸가고 울어라.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도둑은 해가 동쪽 하늘에 불그슬에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뻐꾸욱뻐꾸가고 울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 동쪽 하늘에 불그슬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캥캥하고 울어라. 여우 소리를 잘 내는 도둑은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캥캥하고 여우처럼 울었습니다. 한편 이 동네 사람들은 이틀 내내 뻐꾸기 우는 소리와 여우 우는 소리가 들리자 큰일이 났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옛날부터 이 동네에는 밤중에 뻐꾸기하고 여우가 울면 망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을 믿는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낙은의 행세를 하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뻐꾸기가 울고 여우가 울었으니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는 망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 동네를 구할 수가 있을까? 남편은 동네 사람들 틈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깥 동네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제가 점을 좀 배웠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점을 쳐드리려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동네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이틀 밤 내내 동네 뒷산에서 하루는 뻐꾸기가 밤새도록 울고 하루는 여우가 밤새도록 울었다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곧 마을이 망할 징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주 큰일이라도 난듯이 사람들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점을 한번 쳐봅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디 한번 해보지요. 젊은 남편은 진짜 점쟁이처럼 한참 동안 중얼중얼 점치는 신용을 냈습니다. 암호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동네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재복에게 말했어요. 형님, 내일 암호시에 그 동네로 가보시오. 이튿날 부하대를 데리고 그 동네에 간 신재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사람 하나,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은 마음에 드는 재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죄다 가져왔지요. 신재복을 비롯한 여러 도둑들은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들어가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이 동네를 이렇게 감쪽같이 털게 되자 남편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신재복 다음으로 입기 미세졌어요. 어느 날 신재복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처남, 어떤 동네를 들어가려고 수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도무지 지키는 이가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네. 처남이 한 번만 더 수고하여 주게 동네 앞에는 커다란 늪이 있다네. 드디어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도망칠 기회가 왔구나.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재복의 정을 승낙했습니다. 남편은 신재복에게 가죽포대를 많이 마련해달라고 하였어요. 무슨 훌륭한 괴를 피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신재복은 부하들을 시켜 가죽포대를 잔뜩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가죽포대를 가지고 신재복과 부하들과 함께 그 동네로 갔지요. 늪가에 도착하자 남편은 도둑들에게 모두 가죽포대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재복의 부하들은 가죽포대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어요. 그러자 신재복이 이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이놈들아 예전에 우리 처남 덕분에 그 동네를 감쪽같이 먹어삼킨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이번에도 요전처럼 맛있게 이 동네를 홀딱 삼키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가지 것들이 우리 처남의 훌륭한 괴를 어찌 알겠니. 신재복은 부하들에게 가죽포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자기부터 가죽포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신재복의 부하 도둑들이 모두 포대 속으로 들어갔지요. 남편은 가죽포대를 하나씩 실로 잡아맸습니다. 이렇게 도둑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습니다. 얼른 늪가로 나와주십시오. 젊은 남편은 동네 사람들을 죄다 늪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늪의 용이라도 떨어졌나?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사람들이 늪가에 나와보니 수백 개의 가죽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가죽포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가죽포대 속에 있는 놈들이 이 동네를 도둑질하러 온 못된 도둑들입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죽포대를 모두 늪 가운데로 차 넣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도둑들은 한 놈도 남지 않고 죄다 죽고 말았지요. 남편은 신재복이 살던 집으로 가서 많은 재산을 말에 싣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맞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주고 둘이서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를 탄 소도둑 커다란 호랑이가 산골 동네로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동네로 내려가 부잣집 외양간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지요. 부잣집이라 소가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소는 둔한 짐승이지만 짐승의 욕감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 꼼짝 앉고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방울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잡아먹기에 알맞은 놈을 고르고 다녔습니다. 아까부터 그 집 안방에서는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지요. 식구들은 아이를 달래느라 애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한테 겁먹은 시늉을 하며 호랑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소를 만지고 다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가만히 서서 안방에다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감쪽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잔뜩 겁이 나서 꼼짝도 않고 안방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리 호랑이가 왔다고 겁먹은 소리를 해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울기만 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호랑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벌 떨지 않는 녀석이 없는데 강큰놈 하나 보겠다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웃고 있던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양간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조심 들어오는 게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조심스럽게 만지며 들어오는 게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놈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죽이고 도둑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안방에서는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벌레라도 잡아서 아이한테 보이며 무서워하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지금 외양간으로 들어온 녀석이 소도둑놈이 아니고 아까 말한 애비라는 무서운 짐승인 것 같았습니다. 아까 아이한테 애비야 애비야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녀석이 애비가 왔다니까 울음을 그치다니 그럼 애비란 저 짐승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지?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멀어멀하다가 저 애비한테 붙잡히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숨을 죽이고 도망칠 기회를 노리면서 애비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만지며 들어오던 애비가 이번에는 호랑이 등을 쓸어보고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참 만지던 애비가 호랑이 목뒤털을 틀어주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다고 가기에는 이놈이 제일 알맞겠다.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밖에 나오자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 홀딱 올라탔지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내굽을 놓고 뛰었습니다. 도둑놈을 태운 호랑이는 정신없이 달렸어요. 이 녀석은 중소도 못 되는데 이렇게 빨리 달리다니 내가 소를 고르기는 잘 골랐구나. 도둑놈은 혼자 구시렁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들판으로 산으로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는 사이에 날이 샜습니다. 이게 뭐야 호랑이잖아. 나는 죽었다. 도둑놈은 깜짝 놀라 호랑이 갈기털을 더 단단히 붙잡고 등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둑놈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달리던 기세로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갔어요. 고목나무 맨 아래 가지 하나가 낮게 옆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서 훌쩍 뛰어 고목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고목나무 가지에 매달린 도둑놈은 나뭇가지를 타고 줄기 쪽으로 흥청흥청 옮겨갔습니다. 고목나무 줄기로 높이 올라갔지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도둑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저만큼 달리다가 숲속에 숨어서 도둑놈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무서운 애비란 짐승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가 밝은 데서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애비가 저렇게 생겼구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걸. 그때 몸뚱이가 절구통만한 곰이 호랑이 앞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놈아 전혀 안녕하지 못하다. 하마터면 어제가 내 재산날이 될 뻔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정말 안색이 말이 아니군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십니까? 말도 마라. 저기 저 고목나무에 올라앉아 있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지 않으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녀석이 호랑이 아저씨를 보고 잔뜩 겁이 나서 절이 올라갔군요. 저 사람이란 것들은 우리 짐승들보다 훨씬 겁이 많습니다. 더구나 호랑이 아저씨를 보면 그 자리에서 폭사 까물어치는 녀석도 있지요. 이 녀석아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애비란 무지막지한 짐승이다. 애비라니요? 그런 짐승도 있나요?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느냐? 저게 바로 애비라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야. 내가 어젯밤에 저 녀석한테 죽으려다 겨우 살았다. 그래도 나나 되니 살아났지. 너처럼 동작이 굼뜬 녀석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나도 세상을 살만치 살았습니다만 애비란 짐승이 있다는 말은 처음입니다. 저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녀석아 네까진 녀석이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저 짐승은 애비라는 무서운 짐승이야. 너도 잘 봐두었다가 어디서 저 애비가 나타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작정 도망쳐야 한다. 부랄이 떨어져도 나중에 찾고 우선 도망부터 쳐놓고 보란 말이야. 짐승들의 대왕이신 호랑이 아저씨께서 이렇게 겁을 먹은 것은 처음 봅니다. 이 녀석아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해야지 내가 너같이 미련한 녀석하고 같은 줄 아느냐? 하지만 저것은 틀림없이 사람입니다. 제가 당장 올라가서 저 녀석을 잡아오겠습니다. 안된다 안되 이 미련한 놈아 오소리하고 너구리가 언뜻 보면 비슷하듯이 저 애비란 짐승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닙니다. 이 녀석아 그러기 사람들이 미련한 녀석을 보면 미련한 곰이라고 한다더라. 아무리 미련하기로 써니 제 죽을 짓을 한단 말이냐? 제가 미련하기는 합니다만 사람 하나 가려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눈이 세 개는 아니지만 호랑이 아저씨만큼 또록또록한 눈을 이렇게 두 개 달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저 녀석을 잡아오겠으니 저 녀석으로 아침 진지나 푸짐하게 드십시오. 그만두지 못하느냐? 저 녀석을 잡아오기는커녕 네가 죽고만단 말이다. 길고 짧기는 맞대봐야 알지요. 거기 앉아서 나긋나긋한 사람 고기로 아침 진지 드실 잡이나 하고 계십시오. 미련한 녀석 똥구멍에는 불송곳도 안 들어간다더니 하는 수 없구나. 죽더라도 내 원망은 마라. 곰은 염려 말라며 고목나무로 엉금엉금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늑대를 피하고 나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하느님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둑놈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싹싹 빌었어요. 곰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도둑놈은 고목나무를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큰 가지가 뻗어나간 곳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도둑놈은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요. 곰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거 보십시오. 이 녀석이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도관에 든 쥐입니다. 곰은 제풀에 신이 나서 도둑놈이 들어간 구멍을 엉덩이로 막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도둑놈은 컴컴한 나무 구멍 속에서 발발 떨고 있었지요. 호랑이 아저씨 이 나무는 너무 오래된 나무라 저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녀석이 그 밑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니 이리 오셔서 구멍을 지키고 계십시오. 이 녀석아 죽으려거든 너나 죽지 우물 귀신 생사람 끌어넣듯 나까지 끌어넣겠다는 거냐? 호랑이 아저씨가 이 녀석한테 혼이 나도 단단히 나셨군요. 이런 녀석은 주먹으로 팰 것도 없습니다. 이 녀석한테 반귀를 잔뜩 뀌어 숨이 막혀 돼지게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녀석들이 오소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오소리 굴에다 잔뜩 연기를 피워 오소리가 연기에 숨이 막혀 튀어나오면 때려잡습니다. 저는 반귀를 뀌어서 이 녀석을 오소리 잡듯 잡겠습니다. 곰은 혼자 신이 나서 반귀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생도토리에 생상수리에 생감까지 생건만 잔뜩 먹었다. 반귀냄새 한 번 맡을만 할 것이다. 곰은 반귀를 뀌며 킬킬 거렸어요. 도둑놈은 반귀냄새에 코청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반귀냄새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두 손을 휘저었어요. 한참 휘저자 손에 뭔가 물컹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게 곰 부랄 같았어요. 울타쿠나 도둑놈은 얼른 상투에서 당주를 풀어냈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어 곰 부랄에 걸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 당겼지요. 이게 뭐야 아이고 곰 죽네. 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십시오. 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악을 썼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기에 내가 몇 번이나 이르더냐. 지금 내가 너를 살린다고 덤벙거리다가는 나까지 덤으로 애비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련한 데는 약도 없는 이라. 호랑이는 핀잔만 주었습니다. 아이고 곰 살려. 곰은 죽는다고 악다구니를 썼지요. 이 녀석아 나대도 일어서서 나대야지 그렇게 딱 붙어 앉아서 소리만 지르면 어쩌자는 것이냐. 지금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곰은 악을 쓰다가 이내의 몸뚱이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대로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아이고 저 녀석이 끝내 죽고 말았구나. 애비가 무섭기는 정말 무서운 짐승이구먼.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숲속으로 더 깊이 물러섰습니다. 도둑놈은 나무 구멍에서 조심조심 나왔지요. 저 녀석이 제대로 숨이 끊어졌구나. 도둑놈은 킬킬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도둑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둑놈은 발로 곰을 툭툭 찼습니다. 꽁짝도 안 했습니다. 도둑놈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지요. 그리고는 주머니 칼을 꺼내 봄에 배를 쭉 갈랐습니다. 대번에 배가 갈라지며 창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앱이란 녀석은 발톱도 저렇게 무시무시하구나. 호랑이는 제 발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둑놈은 곰고기를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의 호랑이는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굶은 데다 어젯밤에는 애비 녀석을 태우고 내내 뛰어다닌 바람에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고개를 잔뜩 숙이고 애비 곁으로 갔습니다. 애비 아저씨 호랑이놈 문안드리옵니다. 이놈은 어젯밤에 애비 아저씨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놈입니다. 호랑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두 손을 한 대 모으고 정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둑놈은 깜짝 놀랐지요. 그렇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큰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나를 여기까지 태우고 온 녀석이었구나. 어젯밤에는 수고가 많았다. 아니올시다. 그런 걸 수고랄 게 있습니까. 되레 영광이었습니다. 너도 배가 고플 것이다. 이리 와서 이 곰고기를 먹거라. 감사합니다. 잔뜩 배가 고픈 호랑이는 씹기 좋은 간부터 물었습니다. 그건 안 돼. 도둑놈이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간을 문 채 멍청하게 도둑놈을 보았습니다. 도둑놈은 호랑이 입에서 간을 베아사 거기서 쓸개를 발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호랑이한테 던졌지요. 엘비 아저씨는 자상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쓸개까지 먹었더라면 입 안에서 불이 났을 텐데 쓸개를 발라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도둑놈은 쓸개를 나무 잎사귀에 잘 싸서 한쪽에 놓고 호랑이와 함께 개걸스럽게 곰고기를 먹었습니다. 곰쓸개는 한약재로 으뜸가는 약재라 이렇게 큰 곰웅담이면 논 열맞이기 값을 받을 것입니다. 애비 아저씨 어제 저녁에 저는 영락없이 애비 아저씨한테 잡아먹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잡아먹지 않으셨습니까? 내놈은 몸이 날래니까 잡아먹는 것보다 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잡아먹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곰이나 멧돼지만 잡아먹지. 너희 호랑이들은 잡아먹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지 아저씨를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애비 아저씨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구별이 어려울 것이다. 고기를 어지간히 먹었으니 나를 우리 고을 음내까지 태워다 주어야겠다. 사람하고 애비하고 다른 점은 가면서 가르쳐 주마. 네. 도둑놈은 웅담을 떡갈나무 잎에다 여러 겹 싸서 괴춤에 챙기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건 던져버리시지 무엇을 쓰려고 소중하게 간소하십니까? 아무데다 던졌다가 허기진 녀석들이 주워먹으면 무슨 골이 되겠느냐? 정말 자상하신 애비 아저씨입니다. 애비하고 사람은 종자는 한 종자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나 몸뚱이 모양은 똑같지만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다. 사람이란 것들은 소매가 넓고 옷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 도포라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시라고 말총으로 짠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어깨판을 쩍 벌리고 한꺼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기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애비는 나처럼 이렇게 간동한 바지저고리에 갓을 쓰지 않은 맨상투바람이고 덜어낸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니까 맨상투에 간동한 바지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애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금방 내가 말한 대로 잘 보고 사람이라는 것들만 잡아먹어라. 우리 집은 저쪽이다. 이 고을사또가 싸가지가 없는 녀석이라 그 녀석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놓고 가야겠다. 사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구요? 그럼 나졸들이 창을 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타고 가면 모두 겁을 먹고 꼼짝 못할 것이다. 안심하고 가자. 도둑놈은 재를 넘어 들판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온다. 웬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지? 동네 사람들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선인 진짜 신선이 나타났구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유식해 보이는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신선이라는 말로 기호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호선인이라더니 진짜로 신선이 나타났구나. 아닙니다. 저 녀석은 소도둑놈입니다. 남의 소를 훔쳤다가 두 번이나 징역을 살았지요. 맞아. 바로 그 도둑인데. 동네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고을 사또가 어디 먼 길을 가는지 말을 타고 왔습니다. 나졸들이 연화문명이나 창을 들고 사또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자 말이 깜짝 놀라 아빠를 들었습니다. 사또는 공중에서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요. 나졸들도 창을 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사또는 호랑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도둑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또 나를 알아보겠느냐 아다마다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넉넉한 꼴로 보고 있었지요. 이놈 공자님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이렇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가 알겠습니다. 소인이 눈이 트이지 않아 여태까지 신선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째서 남의 집에서 밤중에 소를 세 번이나 끌어낸 줄 아느냐 그때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 호랑이를 다른 데로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호랑이 대신 소를 타고 가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소도둑놈이라고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징역을 살렸으니 내 죄가 어떠한지 알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멀리서 여우가 그 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만있자 저 녀석은 소도둑놈인데 우리 대왕님을 타고 있네. 고개를 갸웃거리던 여우가 호랑이 곁으로 갔지요. 대왕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이냐고 보는 대로 이렇게 애비 어른을 모시고 오는 길이다. 애비 어른 저작자는 흉악한 소도둑놈입니다. 소를 훔쳤다가 붙잡혀서 여러 번 징역을 살았지요. 대왕 어르신 채통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놈아 니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이분은 애비라는 어르신이다. 대왕님께서 소도둑을 태우고 오니까 저렇게 엎드린 겁니다. 저 녀석은 세 번이나 소도둑질을 한 소도둑입니다. 야호가 큰 소리로 사또를 가리켰습니다. 이놈은 소도둑이 맞습니다. 사또는 호랑이와 도둑놈을 번갈아 보며 낮은 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담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맞아. 저 녀석은 소도둑이 맞아. 호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아니야. 나는 신선이다. 신선. 소도둑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아 신선이 상투 틀고 그렇게 험한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냐? 그러고 보니 내가 이 녀석한테 깜빡 속았네. 화가 난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팔짝 뛰어올랐지요. 도둑놈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 호랑이가 여우한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또 녀석은 이 소도둑놈보다 더 무지막지한 도둑놈입니다. 소도둑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만 사또 녀석은 생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으로 작살을 내고 돈을 빼앗았지요. 소도둑놈과 사또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 호랑이가 소도둑과 사또을 보며 물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녀석 상투를 풀어서 머리끄덩이를 사또 녀석이 타고 온 말꼬리에다 단단히 묶어 읍내로 끌고 갑시다. 제가 말을 끌고 오겠습니다. 여우가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끌고 왔습니다. 사또 이놈아 말꼬리털 반을 갈라서 저 도둑놈 상토에다 단단히 묶어라. 여우가 말했어요. 사또는 발발 떨며 말꼬리털을 반으로 나누어 도둑 상토에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둘을 꽁꽁 묶어서 호랑이와 여우는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야 사또 도망쳤어요. 대왕님 대왕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칩니다. 고함이나 한번 질러놓고 우리는 산으로 갑시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어흥 고함을 질렀지요. 말이 후다닥 뛰었습니다. 도둑놈과 사또가 끌려 갔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나쁜 도둑과 사또는 벌을 받았고 호랑이와 여우는 멀리서 웃으며 다시 산으로 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호랑이를 탄 소도둑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무섭기는 커녕 아주 미련한 모습으로 나오지요? 우리가 평소 미련하다고 하는 곰보다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에게 도둑이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양반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힘만 세고 미련하게 나오는 호랑이 또한 그 시대에 서민들을 지배했던 세력들을 비판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